자, 여러분 일단 찬스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샤이니 한번 가보시죠, 샤이니. 아, 노래도 잘해야 되는데.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황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위를 안 가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하지만 옆에 내 가슴속에 하지만 옆에 내 가슴속에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내 가슴속에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진짜 빨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잘 세울 것 같아요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수 볼까요 최고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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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79점 자영이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원래 90점 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나 박정현 씨 부담도 되실 텐데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맨날 지스레고 나의 도로의 여기가 됐다 됐다 어었고 힘든 걸 따라 이제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쉬는 걸 네가 떠나버린 그날 또 모짐 말로 누를 울리고 뒤돌아 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건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너의 그 마음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너 믿을 수 없어 CIALYERA 너 믿을 수 없어 KELLYERA BECAUSE YOU'LL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의겐 나 같은 너의겐 나 같은 그 사랑을 두 번 낯은 없어 Nobody's lost Ooh We always know 제발 저를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 잊을 수 있다면 그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아닌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정연아 점수가 77이나 79 겹쳐라 꼴찌는 마찬가지 노래는 잘하셨는데 점수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꼴찌는 마찬가지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사랑하기를 이건 거의 1등이에요 거의 1등이에요 새X 1등